저희는 성일 엔지니어입니다. 상하수도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상하수도 중에 상수도는 부단수 청공, 가정에서 단수를 시키지 않고 분기하는 제품을 하고 있고요. 상하수도는 우리 국내의 모든 관을 다 접합할 수 있는 분기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국내 여러 관들이 제품들이 있는데 이 모든 관을 접합할 수 있습니다. 어떤 한 회사의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PE관, PVC, 국내 모든 하수관을 다 분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상수도 부분은 외국에서도 부단수 청공을 기계를 가져가고 있고 하수도 부분은 더 안정성 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널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